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체국은 늘어난 우편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여전히 우편물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평소 인력의 2배가량을 투입하여 우편물 남벽 소통에 전력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물량 탓에 평소보다 직원을 늘리는 등 우체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올해 문을 연 포항집중국을 포함해 우체국은 작년 추석보다 소포와 우편물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송 회사들은 명절을 맞이해 끝없이 쌓여있는 소포와 우편물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